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몰아스 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아스 들어가야지 몰아스 들어가고 아 몰아스도 꽤 걸렸던 것 같은데 그죠 버닝 10이야 여기? 아 그러고 아 버닝 높다 아 근데 사냥하기가 아 여기 텔레포트를 깔아놔야 돼 싸아 아 잘 못 봤네 나 여기 어디서 젠슨을 본 것 같은데 잘 못 봤나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잘 잡히고 있는 거니 던 잡히는 거 오래 걸린다 기본 탓인가 기본 탓인가 아 아래 몬스터가 너무 많이 있었네요 마심 받으면서 하자고 알겠습니다 아 경포도 받으면서 하자고 알겠습니다 원하심에 데려야지 너무 좋고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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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라스 길둘 모라스 길둘이 말을 너무 많이 걸어요. 그리고 모호하오라는 것도 많고 모라스가 꽤 걸릴 것 같은데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모라스가 길었던 것 같아. 근데 어디 가는 거네요? 아 아 포탈 모라스 길둘 모라스 길둘 모라스 길둘 모라스 길둘 모라스 길둘 adow 아 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감명적인 스토리가 이건 뭡니까 비계 있으면 요구르트 아닌가 아 그렇지 아 나하튼 관심 있습니까 경매장에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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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시간째 13시간? 잃어놓은 것까지 하시면 얼마나 될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여기도 머리 잘 쓰면 괜찮겠다. 정말 잘 써야될 것 같긴 한데... 잘 쓰면 괜찮아. 근데 잘 모르겠어. 일단은... 돈에 쓰면 좋을 것 같아. 뭔가 그림이 막 그려질 것 같은데... 그쵸? 워낙 맵이 직선이 활발한 것일까 보니까... 돈에를 잘 쓰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다음 캐스트... 어... 저기... 아... 여기가 되는데... 어떻게 돼... 아... 여기 있어 봐. 여기... 아... 아... 저기... 좌측 뚫고, 우측 뚫고, 우위에 뚫고 아, 기억잡고 아, 좀 까다롭게 나왔네, 그치 버닝 0이죠? 버닝이 하나도 없어 나 한방울 나오나? 아, 여기 버닝 10이네? 오호 오호 2,3은 괜찮나보네, 버닝이 아, 그래? 아, 그래 거룩단 말이지 확실하게 근데 일주 어딨냐야? 일주 여기 아니야? 잘못 왔나? 일주 여기 아닌가? 왠지 일주 여기 아닌것 같다 아 여기 맞군요 미안하고 아 일주가 나오는데 안나오는줄 알아 아 안되네 올라가면서 쏴질줄 알아 마사지 이제 일주를 모아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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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까보다 아까 화장실을 많이 갔나 아 자꾸 소변이 마련더라 여긴 좋을 것 같아 버닝도 정말 그쵸? 위로만 사냥하면 되거든 아 왜 왜 왜 위로만 사냥하면 되서 좋을 것 같아 버닝이 없어 버닝 아 근데 이거 밧줄이 밧줄이 아 이게 좋다 아 스트레이 여기 진짜 좋은데 밧줄 컨트롤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목이 커서 잘 맞거든 또 나오네 미치겠네 아니 왜 자꾸 나오는거야 이놈 밤밤거리 주제 봐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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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이제 오른쪽 길을 뚫고 위에 뚫고 하면은 끝이죠. 이렇게 해야 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하네. 마일리지는 사실상 건너뛰려고 안하고 있어요.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어흠. 1. 주방이죠 호스가 안나가지고 아마 이거는 몰아서 심블나면은 뜨긴 뜰텐데 왜냐면은 1.5배가 들어가니까 맞죠 240 240 240 720 아 720이어야 되는거죠 아니 풀이 근데 전체적으로 웹이 괜찮은거 같은데 살짝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위에 안 닿아? 달비도 타는거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사냥이 괜찮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좋은 편인거 같다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버닝이 하나도 없어 매번 좋은데 버닝이 거기에 다 좋은데 버닝이 없니, 다 좋은데 버닝이 없어 어 이게 문제야 다 좋은데 버닝이 없어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되는데 버닝이 없어 밧줄 안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밧줄 밧줄이 다 막아버리는 사냥 아 사냥타 괜찮은데 아 나는 부상이 잘 안걸렸다 너무 멀어서 안걸렸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버닝이 없다는 건 좀 크다 요즘에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버닝을 쫌 더 쫓아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돈부고 사냥하는 때가 요새 좀 아닌 것 같다 아 매수는 이제 뭐 모아서 먹어야지 그런 수밖에 없지 아 매수는 이제 뭐 모아서 먹어야지 아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한번 측정 같은 거 해봐야 되겠다 아마 매수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경험치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근데 버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랩차 페널티 때문에 경험치를 잘 못 먹을 거예요 에스페리하고 50만 정도 주면 여기랑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길도 없고 귀엽지 않고 깜빡하겠는데 20분 정도 퍼내라 30분? 20분 정도 퍼내라? 30분? 여기랑 퍼내라는 스토리 여기는 잠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휴 불편하네 어? 이게 끝 아닌가? 아 그 다음에 뭐 잡는거 있었던거 같은데 뭐지? 일단은 1분 갇혀 있어야 되지 바로 찍어보지 사전에 الم adapter 이제 더 학원 첫급 더 학원 더 학원 더 학원 자 cub자 아, 화면이 좀 많긴 하지요. 아,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아, 화면이 좀 많긴 해요. 아, 인정합니다. 글씨가 너무 많긴 하지. 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글. 되게 많긴 하다. 글이 좀 많긴 한 거 인정합니다.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너네네네. 하루 먹ifts에 자기 이거 찾아봐도 안 CB. 간이 아름다운 롤의 보라ve다. 가야의 길이 갓. 야기상선만 좀 먹은 뒷부분이 되는 건가? 너무 조심하네. 아 근데 확실히 너무 막힌 하네 확실히 험 맞는 얘기에요 거짓이 아닌 게 나지 다 넣었나요?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뭐야 장비라는 거지 아니 뭐냐 이거 누구 그쵸 아 됐군요 그럼 귀하게 8평까지 한번 모아볼까요 이것도 해야 되잖아 여기서 모으자고 어짜피 안오는데 그래서 도움되니까 어 근데 프리사냥 맵이 더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맵이 다 좋은데 프리사냥하긴? 나만 그렇게 느끼는? 위에 다지 않나 이거 어짜피 아니 맵이 다 좋은 거 같은데? 맵이 다 좋은데? 맵이 다 좋아 맵이 다는 걸 못 느끼겠네 되게 좋은 거 같애 이걸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못하나? 하하 이거 끼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 안되나 어디가 안 잡혔을나가 하하 포스 포스 옮겨놔 얼마나 걸리자? 30분? 45분정도 걸리는건가? 다음은? 이제 아마 기형 뭐 모았던거 있었던거같은데 아그치 아그치 어떻게 말한거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안되나? 아그치 아 그림자가 와야겠는데요 아그 사냥 너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거같아요 너무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네요 먼치 분석 한번 해봐야되면 먼치 분석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해야되겠다 너무 좋아보이네 뭐야 이거거 에이앱 두고니? 어 잘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겠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추울거같은 뭐올거같아 근데 이건 안좋아요 밧줄 때문에 못하는거 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반대에서 시작해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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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감 잡았어 생각해보겠스 빨리 캐스터 끝나자 아 밧줄이 뭔지 내가 확인하네 밧줄이 제일 빡사네 아 밧줄 다 걸리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밧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은데? 밧이 좋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밧이 더 좋을 때는 먼치 분석을 해보면 되니까 다 나오니까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놓지 않을 것 같아 어디야 근데? 어디냐? 아 맵 그림자처럼 숨어버릴꺼 봐 난 보이게 when I needed it most when I needed myself where was I? where was I?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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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매서 잡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부상을 어떻게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매서 차이가 아마 꽤 나긴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제일 확실어 아 근데 몬스터 원래 이거 아니지 않나 바뀌었나 원래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풀이 이거 좋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될거 아니야 그죠 맵에서 맵 준거들 다 뚫고 오겠네 아래에다 두면 아래에다 다 뚫리겠네 아래에다 다 뚫고 오겠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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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맵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어디 맵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나 여기 맵 좋다. 여기는 사냥 박치도 되게 간단하고. 여기가 마음에 드네. 화출도 잘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걸릴 일도. 아, 걸리네요. 여기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여기서는 이걸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래의 못 때문에. 맞아. 나도 안 맞춰가지고. 어, 다주면 얼추. 어, 뭐 이 빠불사까지. 뭐 잡는 거 있었던 것 같아. 아, 포스터 좀 뚫어. 먼저 뚫을 걸 그랬나 보다. 아, 아니다. 끝. 끝. 아뇨, 아뇨. 또 있었던 것 같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군요. 아,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